원래 케찹 마니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설탕은? 아, 푸데인데요. 푸데? 좋아요. 네, 푸데요. 오케이. 아이씨, 이거 심지어. 맨날, 맨날 설탕푸데를 들어야 되냐? 아이씨. 아이씨. 예스. 와아, 선생님 이게. 한 번 있어보자. 아이씨. 원래 레몬그라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레몬그라스가 없어서 레몬주스로 약간 새콤한 맛을 내는 거예요. 강황. 생강가루. 넌맥가루. 후춧가루. 치킨파우더. 르당. 르당이 아니라. 수근아. 양파. 수근아. 예. 양파. 다 했습니다. 저기. 여기다 보여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에? 어. 선생님, 다 건졌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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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선생님. 어. 저기다 놓고. 다 갈아서 저기다 갖다가 섞으면 돼. 어, 어. 형아, 이거 갈아야 돼, 이거. 아이고, 엄마. 저 없으면 짭니까. 기름까지 같이 넣고 갈아. 기름까지 같이 갈아. 기름이 밑에 있는데 좀 녹아보봐. 이렇게 부어볼게. 아, 이렇게. 잘 갈리겠다, 이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카메라, 카메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자, 부어, 부어. 와. 그릇은 긁어야 되겠다고. 아, 뜨거워 보여. 아, 형님 뜨거워요. 아, 몰라. 아, 그거 천사장인데? 알뜰 주걱 없나? 아니, 알뜰 주걱은 아니고 그냥. 어, 그걸로 줘먹어? 응. 그게 알뜰 주걱이냐, 밥 주걱이지? 그래, 알뜰 주걱이 없어서 선생님. 이것도 알뜰하게 해서 한번. 알뜰하게 주세요. 야, 잘해봐, 알뜰하게. 알뜰하게 해봐. 깡통 전문가. 응? 가서 코코넛, 코코넛 밀크 다 갖고 왔어. 다, 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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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이거.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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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야, 다 땄네. 경환이 같으면 이제 두 개 따고 있을 건데. 또 왜. 무슨 일이고 이게, 내 이름이. 불, 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 어떡해, 떨리는데. 와우. 자, 대신에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줄게. 우와. 아, 어떻게 얼굴 돋아. 너 이거 먹어봤어도 된다? 네. 푸가폰 커리. 아니에요? 맨땅, 르 땅이라고 아까. 아니, 씨. 열심히 해. 자신 있게 내 그래놓고 고생하니. 전혀 다른. 아, 감사합니다. 너 육개장 먹어봤어, 그러니까. 야, 이게 해물탕이야, 잊은 거예요. 음. 와. 완전 이국적인 맛. 하나 더. 드셔보셨어요? 마지막 했던 거는. 와, 선생님. 와우. 인도네시야. 가봤어? 왜 몰라. 이야, 선생님 독특한데요. 가보지도 않고 인도네시야. 특별한 향이 있는데요, 선생님. 맛있지? 예, 예. 와,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거. 여행 온 거 같으면 돼. 그럼 사기에 성공한 거야. 이야, 이게 독특한데 이게 무슨 향이지? 감사합니다. 오! 이거 특이하다, 이거. 맛있지? 인도네시야 자카르타. 토마토 좀 꺼내줄래? 네. 토마토 꺼내서 20개만 갈아, 꼭지 따고 씻어서 4등분. 오, 눈물 나. 고추 가져와. 고추. 게 낫다. 안 쓰는 것도 갖고 가버려. 이거 통째로 넣어요? 넣어버려. 소심해. 아따, 야. 소심해. 아따, 야. 너 과감하다. 아따, 야. 너 과감하다. 섞어줘. 야, 토마토 빨리. 네. 가요, 가요. 루. 갈아야 돼, 이따가. 이거 돼요. 이게 전분가루거든요. 걸쭉하게 해주는 거. 호미 씨 손으로 4번. 4번. 네, 3번. 그다음에. 섞을까요? 섞어보죠.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이 안식 아니잖아요. 네? 형이 뭐예요? 윤. 윤, 아. 동생은 안봄이에요. 네, 근데 이름을 오미도 쓰고 X도 써가지고 근데 저는 어릴 때 보미라고 불러가지고 아, 동생은 몇 살이에요? 동생은 형 몇 살이죠? 형 몇 살이죠? 어, 살짝 뭉치는데 이제? 이게 뭉쳐야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둘 좀. 네. 여기에서 쫙 깔아버리네. 이게 우리가 전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지. 여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야야 니네 거기다가 참 파마산 치즈가루도 좀 뿌려봐. 여기다가요? 어 맛이 달라질 거야. 야 내가 평생 본 옥수수 다 봤다 여기서. 백팩크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을 보니까. 야야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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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자동으로 안 붙냐? 불이? 뭐를 붙여야 되냐? 아이고 야 큰앞이었다. 아이고 야 큰앞이었다. 까먹고 있었네. 메뉴 하나를 까먹고 있었구나. 버터갈릭. 네? 버터갈릭을 안 하고 있었네. 뭐가 지금 한강하다 그러고 있었네. 새우 새우? 어. 나 지금 이거 보고 깨달았다. 잠시만요. 지금 몇 시지? 한 시간 남았습니다. 몇 시요? 아 씨 버터갈릭 까먹고 앉았었네. 몇 시지? 네. 몇 시지? 또 왔나? 또 왔나? 아 지금 막 발리 향해 막 화나게 안 붙게 붙고 두 번씩 그냥 자 간다 나왔냐? 아주 중요한 작업이야 중요한 작업이야 아 색깔 잘 나온다 이쁘다 그거 너무 이쁠 것 같아 도우미야 다 따는 김에 죽순도 좀 통조림 다 따줘 아 죽순 통조림까지 네 요거 세통 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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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순 내가 죽순 내가 죽순 그거 하다가 좀 지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게 훨씬 잘 돼 훨씬 잘 돼 역시 난 천재인가? 네 경패야 저 고기 채 썰어야 돼 네 자 이거 뭐해 또 이거 고기 채 썰으려고 하시더라고 이거 주식 들어야 돼 채널 썰으라고? 이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승진 시켜줄게 네 주방 보조로 우와 우와 형패야 양파 채 쓰는 거 어딨냐 경표야 네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여기 이거 뭐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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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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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경표야 경표야! 어 왜지? 경표야 또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럴까? 야 그게 안 썰린 거야. 너는 뭐하고 있어 빨리 도와줘. 다 있는데 저 세 개를 도와주라고 선생님? 뭐? 저 세 점을 자르는 걸 도와주라고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자 내 점이야 내 점 경표야! 아니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하나 다 펴서 했는데. 말았던 게 안 잘린 건가? 아닌데? 참 계속 썰다 삽질한다. 오늘은 뭐 정신이 없나요? 오늘은 뭐 정신이 없나요? 자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지금 47분이요. 자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끓어서. 불을 좀 더 키울까요? 불 키운 거야 내가? 아 다 키운 거네. 또 한 번 끓기 시작하면 뚜껑 좀 닫아놓고 하세요? 아니야 이거는 방법이 없어. 큰일 났다 국 때문에. 야 야 이거 내려. 하세요. 어? 바가지로. 이거요 선생님? 이거 이거. 이거를요? 일부만 먼저 끓여서 빨리. 만족해서 나가. 됐어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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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저 저 국자루 져서 저 국자루. 밑에. 이거 이거 눌러 눌러 붙어 빨리 여기 여기. 내려주는데 싹싹. 자 7분 남았습니다 7분. 조리장님한테 른당 어디다 담아야 되나 확인해 봐. 인도네시아 른당.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 아 네네네. 와 선생님 색깔은 소고기 묵국 같은데. 진짜. 이거 보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곳. 그다음에 10초. 10초. 우와 많이 들어가는구나. 보여주세요? 가붙지 말고. 스톱. 이것만 먼저 내보내고. 저 퉁에다 해서 내보내고.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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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